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 음식 좀 소개해줘요 그리고 여기 술은 뭐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식이랑 어울리는 거를 좀 부탁해요 저희 매장이 술은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식당에서... 뭐라는 거야 식당에서 술이 있다기 말이 돼? 고마워 저희가 지금 레스토랑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전통 소주 맛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심지어 공짜! 공짜! 대신 술 맛보고 간단한 선물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 그러죠! 공짜인데 뭘 못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실 음식은 파스타를 들기론과 닭지젓으로 겪는 한국식 파스타고요 옆에 깻잎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향과 식감이 되게 매력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한우로 만든 떡갈비고요 옆에 미나의 쓰러드랑 섞어서 드시면 느끼함을 덜어줘서 엄청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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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wydd peril 그럼요? 우리 감사합니다.